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잠TV 이지선 꿀미남 청궁소장입니다 꿀미남이 무슨 뜻이냐구요? 꿀잠의 미친남자 들겠습니다 많은 항의와 눈치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미남 꿀미남의 여러가지 꿀잠을 자기위한 좋은 얘기들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양압기에 가나요? 꿀잠과 양압기 꿀잠과 양압기를 할까? 어떤 분에게 양압기가 좋은지 어떤 분에게는 양압기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샅샅이 양압기 그것이 알고싶다 꿀미남이 꿀미남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압기란 무엇이다? 양압기는 인공호흡기다 아 인공호흡기다 인공호흡기는 여기 코에다 하는.. 여기 입에다 하는건 아니죠? 네 양압기도 코에다 합니다 숨은 코로 쉬잖아요 양압기의 원리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때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고 딱 막고 하아악 그리고 강제로 숨을 쉬게 하잖아요 양압기도 강제로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공호흡기다 말씀을 하시는군요 침상이 멎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막혀서 숨을 못 쉬니 공기를 불어넣어서 막힌 곳을 뚫어뻑 아 인공호흡기 뚫어뻑이다 양압기는 뚫어뻑 인공호흡기 이렇게 일할 수가 있는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딸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키도가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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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수록 코골이가 생기다가 더 좁아지면 좁이 가다가 더 좁아지면 무호흡이 되거든요 아 완전히 막히면 호흡 조금 틈이 있어서 키도 힘들게 쉬면 저호흡 노릉차게 숨을 쉬면 코골이 조금 더 열려서 코골이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그냥 정상호흡 기도가 협착이 되면서 코골이가 시작되고 점점 더 붙으면 저호흡이 된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호흡으로 가는데 코골이와 저호흡 코골이와 무호흡 이것들이 꼭 한 세트로 반드시 가는거죠? 반드시라는 것은 없구요 코골이를 하지 않은, 시끄럽지 않은 무호흡 저호흡이 많구요 특히 이렇게 가늘신 분들은 기도가 좁기 때문에 숨이 제일 안 쉬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 숨 잘 쉬어요 세격이 이렇게 숨을 양전하게 쉬어요 숨 소리도 안 들린 경우에 양전하게 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숨이 되게 얕아요 음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산소량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깨요 받다보니까 자세히 들어봐요 아 그런 경우들이 보면 2. 호흡을 골지 않는 3. 호흡 저항 4. 호흡의 곤란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저호흡이란 얘기신거죠? 상황일수가 많죠. 그러면 코골이가 없음에도 저호흡이 갈 수 있고 그러면 또 코골이가 없고 무업도 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그러면요. 나 젊었을 때는 코를 엄청 골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코골이 별로 안 한다 라는 어르신들이 있고 있어요. 그건 고쳐진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서? 근데 젊었을 때는 폐활량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늘어져서 이러고 자면 또 같이 앉았잖아요. 대부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깐 옆에서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조용히 잘 잔다. 아니, 이제는 코 안 보라. 사실은 더 심각할 상황일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그거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코골이가 고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면서 시각해져서 코골이 소리는 안 나지만 무호흡이나 저호흡 상태로 가기 쉽다. 그 상태가 되어진 게 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써보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그 상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게요. 두 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양압기 구조가 먼저 코으로 바람을 불어놔야 되니까 코으로 쓰는 마스크 그다음에 이게 바람이 새니까 안 세게 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압축기에서 공기를 가져올 호스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분리가 되는 양압기이고 안 되는 양압기입니다. 분리가 되네요. 이거는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그다음에 이거는 가습기 여기가 여기다 물을 넣어서 공기가 이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 코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마른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한 바람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가 바람 불리면 빨리 마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기가 계속 불으니까 이 점막이 다 마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양압기를 할 때 물을 꼭 채워서 물을 통과해서 그래도 좀 습기를 머문 먹으면 공기를 넣기 위해서 이 양압기가 필요하죠.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 여기에 들어가는 물도 좀 좋은 거를 넣어야 되나요? 아, 그냥 정수기물 아, 그 정도? 보통 이제 그 제조사에서는 네. 증류수를 쓰라고 하죠. 아. 이물질이 이제 바닥에 깔아져서 이 탱크에 네. 물대도 끼고 그러면 세균 번식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호스 같은 데 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로 건조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면 네. 이 호스에서 세균 번식이 아, 그럼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가습기에 넣는 물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고 조심하고 오히려 가습기를 틀어서 더 호흡기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이전에. 그렇죠. 그럼 얘도 여기다 물을 넣으면 네. 일로 해서 증류수는 어디서 사요? 약국에서 사요. 약국에서 증류수 사요? 네. 그럼 증류수를 넣으면 이 호스에 세균 안 끼나요?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불수는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멸균 상태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이 관을 통과해서 내 코로 들어서 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입을 막고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양압기. 양압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수도 지하수 같은 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그거 뭐죠? 양수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양수기는 보통 지하실에 물이 차거나 그래서 물을 뿜어내거나 논에 물을 낼 때. 자꾸 그게 저는 왜 양압기 그러면 그게 자꾸 떠오르는 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비슷하잖아요. 양압기 양수기. 네. 그렇죠. 양수기 돌림입니다. 이제 양압기에 관해서 저는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왜 이렇게 급하세요. 느낌을 알아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아 참 성격 은근히 급하신 거 같아요. 아 예. 이거를 이거 이렇게는 해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이거 화장. 근데 소장님 이거 아까 해보셨어요. 소장님 여기서 소장님 냄새 나. 아니 양압기 하려다 말할 거예요. 아 역시 소장님 내 맞다 말. 냄새 나. 아니 그리고 양압기 보험은 다 임대되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아 진짜요? 뭐 이제 깨끗이 쌓고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이거를 내가 양압기를 그거 저기 보험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못하고 반납을 했어. 그럼 다른 사람들 이걸 쓴다고요? 그럼 내가 딴 사람이 쓴 걸 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 폐기 처분하고도 깨지 설마. 아니 이거 비싼 거예요? 그래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천만 원 되는 거 같은데. 내가 뭐 부담하는 것이 2만 원 안팎이긴 하지만. 그렇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더 싸죠. 10년으로 따지면 훨씬 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터에다가. 이렇게. 그럼 오늘 저기 했다고 미용실 다녀오고. 나 이거 2만 5천 원이나 준 거예요. 아 정말. 5천 원 더 받더라고. 힘줬다고. 아 참 있네. 이렇게요? 2만 5천 원이나 준 머리를 제가 여러분 희생을 하면서. 살찐 성인. 올리브의 살찐 성인이라고. 네. 여러분의 꿀 잡을 위해서 낳은 제가. 거울 한 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없나? 거울 한 번 보여드릴까요? 아. 어떠세요 여러분? 네. 이. 양합계를 바꾸시면. 대체적으로 이 모습이 되는 건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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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비행사 같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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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버리면. 아우.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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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하고 제가 좀. 잘. 이렇게. 느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럼 압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설정이 20분 동안은 아주 약한 압력으로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설정생님 자체가. 근데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면 이게 압력을 점점 높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점점 더 세지죠. 그래서 그 닫힌 곳을 열어줍니다. 뚫어. 그래서 뚫어뻥이나 그런 걸 하는 거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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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배가 빵빵해서 자다가. 지금 벌써 배가 빵빵해진 것 같아. 자다가 방구를 푹푹푹 깨들어. 아우. 콧구리 잡으려다가 방구를 만들었다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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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깨져. 그래서 놀라서 이제 입을 벗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입을 안 벌리기 위해서. 테이프를 아주 꼼꼼히 이렇게 발라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턱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꽉. 묶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플러지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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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화장실 갈 때. 이러고 갑니다. 하아.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치가 복잡하니까. 아.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갔다 와서 이렇게. 아. 꼬고. 아. 꼬는거 쉽네요. 네. 꼬는거 쉽고. 그렇게라도. 야.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가다가. 깜짝이야. 몽둥이 맞죠. 아우. 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네. 아우. 애쓰셨습니다. 아우. 홍 실장님 안녕. 네. 진짜. 아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설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나를 그렇게. 그런 걸 막 씹고. 양압기 체험을 하셨어요. 아우. 홍 실장님도 한번. 가리 오세요. 네. 홍 실장님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아직 좀 시간 있어요. 네. 핑계 삼아서 안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20분 동안. 이. 양압기를 처음 쓰시면. 20분 동안은. 제일 약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양압기가.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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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공기가. 투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맞죠. 예. 그런 다음에. 예. 또 하나는. 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걸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입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입을.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자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누우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지. 입을. 이렇게. 안 다물고 자지는 않는데. 입을 벌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호흡이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또. 잠이 깨버리고. 얘는 지금. 호흡을 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잠이 깨버리면. 결국은. 돌은 무기잖아요. 돌은 무기잖아요. 네. 열받는데. 적응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 저희. 어. 연구소에. 그. 홍 실장님이라고 계신 분. 굉장히 무인이세요. 이거 오세요. 네. 오셔서. 아. 네. 앉아보시고. 근데 저. 전지에서 한번 해봤는데. 아 네. 간단해요. 이렇게. 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계속 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써야죠. 저는 이게 갑자기 이러면. 밀피 공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전 살살 넣어주세요. 그러면. 되게 안해요. 아. 이거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답답한데. 봤어? 자. 사람이 형태 맞아요? 거울 한 번 보실까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아니야. 이거는. 잠깐요. 이제. 바라를 넣어야죠. 이제. 양압기니까 공기가 들어가야죠. 아. 이 상태를 어딜 나가는 거야. 하하. 하. 하. 하려면 해야 돼요. 무호흡 환자들은. 무호흡 환자들은. 무호흡 환자들. 하. 저흡이잖아요. 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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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기를 불어내야 되는 힘이 세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쉬었는데 숨을 세게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막 뽀개지는 게 참 아프다고 해요. 떼주시면 안 돼요? 네네네. 아, 있으셨습니다. 아유, 진짜요. 다 묻어졌어요. 아, 정말. 아, 있으셨습니다. 두 번 더 지른 거 안 할 거 같아요. 네네네. 특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해보니까. 보통만 먹고 할 일은 아니죠? 그런 거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마 양학계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현재 수면다운 검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약을 해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이 양학계는 제가 써봤고 써보니까 보통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그래도 이 양학계가 필요할까요? 음,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숨 쉬는 시간, 잠자는 동안에 숨 안 쉬는 시간이 숨 쉬는 시간보다 짧은,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숨을 안 쉬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수면 시간 중에서 숨을 쉬는 무호흡인 상태가 엄청 쉬어. 호흡을 하는 시간보다 더 긴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럼 7시간 잤는데 숨 쉰 시간, 3시간, 숨 안 쉰 시간, 4시간 이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아, 그러니깐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이 갔으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한테는 양학계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보험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면 보청기도 건강보험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보청기 보험이 된다고 하지만 보청기가 보험 적용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면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 돼요. 아, 장애인이 되어야만 보험이 되는구나. 네. 양학기도 마찬가지로 코골보험 보험 좀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1시간에 15번쯤 하룻밤에 100여번의 보험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보험 적용을 해줘요. 네네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봤다시피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 적응 기간을 떠요.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잘 쓸 수 있다 판단이 되면 6개월 동안 이제 처방이 나와요. 근데 3개월 동안 잘 쓰는 기준이 뭐냐. 3개월 중에 21일 연속에서 4시간 이상 썼다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연속이라고 하는 건 매일 21일. 만약에 19일을 쓰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를 안 썼다. 네. 그럼 그때부터 다시 0,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날씨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꼭 들고 다녀요.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네요. 근데 얘가 주간에 술 먹고 이제 잊어먹었다 아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채워놓은 게 쉽지는 않은데 금속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6개월 처방이 나왔잖아요. 네. 6개월 동안에 이제 70%를 써야 돼요. 음 70% 못 쓰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면 하고 양압키 보험 적용이 안 돼요. 보호 환자들이 양압키를 처음에는 다 정성껏 해서 쓰다가 네. 꼭 중간에 버거든요. 그래서 4시간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4시간만 자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 새벽으로 갈수록 내부 수면이 많아지면서 모흡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구나. 모흡이 심해지면 압력이 높아지죠. 네네. 높아지니까 내뱉기가 힘드니까 버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제일 심할 동안에 양압기에 이 효과가 없다면 벗어버려서 양압기에 이 작용을 못 받고 있다면 네. 그러면은 8시간 자는 사람이 4시간은 양압기를 써서 숨을 잘 쉬었는데 벗어버린 후에는 응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4시간 딱 정해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 또 막 그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4시간은 잘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참 질렛만 해요. 아 그럼 불편한 점이 하여튼 원 투 쓰리가 아니네요. 생각해보면 네. 왜 양압기를 처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네. 일단 양압기는 공기를 불어 넣는 동안에는 어쨌든 숨이 져지니까 인공공업을 하니까 네네네. 되는데 문제는 어 가장 쓰고 있으면 효과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는 본인 책임이에요. 쓰고 안 쓰고는 내가 하기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걸 처방했다. 네. 마찬가지로 고혈압약에 고혈압약에 고혈압약을 처방했어. 네. 한번따리 타왔어요. 네. 약을 안 먹어서 고혈압이 생긴 게 더 악화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뭐. 처방했는데 안 먹었으니까. 좋은 걸 처방했는데 안 했어. 안 쓰면 아 힘들고 불편해서 어려서 안 썼어요. 네. 잘못했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책임이 꼴곳하게 환자한테 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볍죠.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있니 없니 막 와서 멱살 잡히고 막 이런 것보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양학기 했어요. 이제 실패를 했어요. 이제 저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수술이라도 할까요? 아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수명건강연구소에 오셔서 착용하신 분 중에 네. 의사가 여러분 계시는데 그중에 한 분은 이렇게 수술을 또 하셨는데 양학기와 바이오가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바이오가드를 선택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양학기를 하고도 바이오가드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결국은 아 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열심히 잘해야죠. 양학기가 보험 혜택도 되고 그리고 양학기가 수명 무겁이신 분들한테 고구리가 심하신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3개월에 21일을 연속 지금 7월달부터 양학기가 보험이 적용돼서 처방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험 적용을 받아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3개월이면 7월, 8월, 9월 네. 이제부터 양학기에 적용을 못하고 이제 갈 곳으로 방황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네네. 갈 곳으로 방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학기간 되니까 수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럼 방법에 뭐가 있을까 난 수술을 못하겠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네네. 무엇을 할까 네네. 이제 구강장치라는 분을 찾아요. 찾는 분들이 있어요. 검증하다보면 나오니까 네네. 근데 구강장치하고 기도확장기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입안에 낀다고 끼면 다 구강장치예요. 그렇죠. 이를 갈아서 해도 구강장치 어쨌든 뭐 무슨 입안에 하튼 들어가면 다 구강장치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열 목적으로 자는 동안에 기도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숨 쉬는 것처럼 그런 기도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 그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확장기로 네. 의료기 허가를 받은 네. 의료기 허가대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고 기왕이면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분들에겐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연대해주시기 바래요. 바이오가대 자랑 하나 한 개만 딱 하세요. 우리끼리 하면서 또 그렇게 막 자랑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니. 정말 어렵게 받은 거 네. 바이오가대 허가증에 네. 첫 번째가 신개발 의료기기 아.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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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딱 나와야죠. 네. 네. 코골이 및 순환복증의 개선 및 치료 이렇게 되면 네. 바이오가대 유일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그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많아요. 좀 많이 말씀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여러분 꿀잠티비에요. 꿀잠티비 여러분들에게 꿀잠을 드리기 위해서 꿀잠티비를 만들었고 바이오가대 닉네임이 생겼잖아요. 네. 네. 허니슬립 네. 네. 허니슬립 바이오가든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은 꿀미 꿀미남 꿀미남 저기 앞에 어떤 분이 뭐지? 이런 분이 계시는데 꿀미남 꿀잠의 미친남자 꿀잠의 미친남자 네. 그렇습니다. 꿀잠의 미친남자 꿀미남께서 계속 지속적인 정보와 네. 여러분이 유익한 그런 표정을 들으시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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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래서 양합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양합기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 거고요. 네. 네. 정말 양합기가 궁금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체험도 가능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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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비교도 해 보시고 네. 비교도 해 보실 수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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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양합기에 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자 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이거 해야 돼 우리 꿀잠 주무세요 꿀잠 주무세요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